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제4회 도심 가을여행 도시락 페스티벌이 10월 20일, 21일 이틀간 보령 로데오 거리에서 열립니다. 시민과 관광객, 지역상인 모두가 함께하는 도심 속의 가을여행 도시락 페스티벌 보령의 심장, 원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이야기로 가을의 향기를 나눕니다. 이번 도시락 페스티벌은 김현정, 강문경, 박성현, 김진희 함께하는 축하공연과 마당극 보부상, 품바공연, 통기타공연, 규정가야금 등의 특별공연 청소년동아리 페스티벌, 주민자치동아리 페스티벌, 상인노래자랑 등 다양한 보령시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함께하는 무대 페이스페인팅, 수공예체험, 전통놀이체험 등의 다채로운 체험활동 정보길 러닝랭, 전통시장 보물찾기 등의 특별한 이벤트와 푸짐한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0월 20일부터 21일, 10월의 세 번째 주말 보부상에 얼이 남아있는 보령 로데오거리에서 함께해 보령 안녕!